안녕하세요. 다미치입니다. 저희가 이제 활동 오늘 딱 마무리 날이네요. 오늘 끝났어요.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도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만큼 딱 짧고 굵게 우리 에너지를 다 쏟아서 3주 동안 활동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또 알잖아. 금방 나오는 거. 대충전 해가지고 더 좋은 음악으로 에너지 빡! 해서 돌아올 테니까 다 기다리고 있으려면 됩니다. 저희가 올해 준비했던 앨범이고 또 수록곡들을 다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힘이 좀 많이 생겼죠. 이번 앨범 진짜 알쳤습니다. 저희가 활동은 짧았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앨범을 들으시면서 오랫동안 추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하구요. 이렇게 슬픈 거 같아. 금방 올테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조금만 기다려. 이거 뮤직비디오 아니야? 여러분. 조금만 기다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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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